안녕하세요. 컴사브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색기에서 파일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폴더 안을 보면 4개의 ppt 파일이 있습니다. 4개의 파일 모두 제목에 기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제 제가 기본.pptx라는 파일만 찾고 싶어서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클릭하고 기본.pptx라고 입력하면 기본.pptx 파일 외에 기본 언더바 화이트 파일도 나오고요. 또 기본 언더바 블랙 파일도 검색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죠. 이럴 때는 파일명 앞에 시스템.파일네임 콜론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검색창이 파랗게 변하면서 제가 원한 파일들만 정확하게 검색됩니다.